5월 1초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 결과 배우 김혜재와 이세영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일부터 11일 오후까지 톱스타뉴스 스타서베이에서는 5월 1초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월 1초차 남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1위는 김혜재가 차지했다. 김혜재는 총 투표수 259만 1760표 중 96만 3420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김혜재에 이어 2위 박서함 88만 3080표, 3위 박지찬 27만 8160표, 4위 김선호 17만 6130표, 5위 연유진 6만 4020표, 6위 정혜인 4만 4100표, 7위 이산윤 3만 3630표, 8위 이중기 2만 3400표, 9위 김남기 2만 850표, 10위 김요한 1만 9320표 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진행된 5월 1초차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1위는 이세영이 이름을 올렸다. 이세영은 총 투표수 52만 5630표 중 25만 5270표를 얻었다. 이세영의 쥐를 이어 2위 김소현 6750표, 3위 박민영 4만 3680표, 4위 전협인 3819표, 5위 신혜선 3720표, 6위 김유정 28410표, 7위 김세정 22380표, 8위 박은빈 13410표, 9위 남지현 6480표, 12위 아이유 4830표, 8위 이름을 올렸다.